B의 15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소리 낼까요? 포트하우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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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꼭 알아야 돼야 될게 뭡니까? PH 그래서 PH죠 PH가 무슨 소리 낸다? 그렇죠 F하고 똑같은 소리네요 포토죠 포토 오케이 소리 포토 쓰는법? PHOTO 그렇죠 오가 오 오 아 어 중에 오 됐고 오 오 아 어 중에 힘 빠져서 어 됐네요 오케이 참 오케이 됐고 그 다음거 보겠습니다 친구는 어떤 소리내죠? 체크 체크 여기서 알아줘야 될 건 CH는 체크 그 다음에 CK는 크 소위한다는 거 I는 뭐 중에 뭐 됐죠 I, E, O 중에 E E 됐죠 그래서 체크가 됐습니다 체크 뭐라고요 체크 체크 소리 체크 쓰는 법 C, H, I, CK 그렇죠 매일 굿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애는 어떤 소리될까요 FO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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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는 F O는 뭐 중에 뭐 O, O, A, O 중에 O O O입니다 O가 아니고 O 여기에 친구 보입니까 네 내 이름을 불러줘 글자 이름이 O가 아니에요 글자 이름이 O입니다 애는 N N 그래서 합쳐서 FON FON 됐죠 FON 소리 FON FON 쓰는 법 PH O O M E 전화기란 뜻이에요 FON 계속해서 애는 어떤 소리 체크 체크 그렇지 C, A, T 는 C, C, C A 는 뭐 중에 뭐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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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중에 E E 그 다음에 I 는 뭐 중에 뭐 I, E, O 중에 E E가 아니고 O R은 R 그래서 합쳐서 체크 체크 됐죠 체크 체크 K 그래서 소리 체크 체크 소리가 뭐라고요 체크 쓰는 법 C, H, A, R I, R R I, R이 R I, R은 R R 됩니다 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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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얘는 Thumb Thumb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TH는 TH가 나오면 항상 그냥 TH가 내는 두 가지 소리 하고 Z가 있는데 둘 다 소리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. 혈을 살짝 물고 소리내는 거에요. 그래서 또는 Z 여기서는 혈을 살짝 물고 U는 뭐 중에 뭐 U, U, O 중에 O O 됐고요. M은 M M 이 B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. 끝에 오는 Thumb 하기에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Thumb 이라고 하는거에요. Thumb 됐습니까? Thumb K 소리가 뭐라고요? Thumb 엄지손가락 이란 뜻이에요. Thumb K 그래 소리 Thumb Thumb 쓰는 법? T, H, U, M, B K 소리 안나는 B까지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. K R E, E는 E 합쳐서 3 3 3 3 3 K 소리 3 3 쓰는 법? T, H, R, I R E, E E, E 그렇죠. I도 E 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3 이란 뜻일 때는 E, E로 써줘야 되겠습니다. 3 K K K K Kid K K K K K K 여기서 이번에 알아둘건 SH는 SH가 된다는거죠. SH는 SH. I는 뭐중에 뭐? I, E, E. E. P는 P. P 합쳐서 SHIP. SHIP. 배 란 뜻이에요. SHIP. 소리 SHIP. 쓰는 법? SHIP. SHIP 됐네요. SHIP. OK 계속해서.. N에는 어떤 소리? SH. 뭐라구요? SH. SH는 E는 뭐 중에 뭐? E叫 E. O. O. OK. A가 돼야되겠죠. L, L은 E 합쳐서 S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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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pell 셰을 쓰는법 S H E L L 셰오 ress prefix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해서 소요 아 오 오오 다 맞았어 말하기쓰기 모두 100점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